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65K가 뚫리고 지금 63K까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60K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다. 4년마다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이에요. 그래서 저 김재민 트레이더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부터 보실게요. 얘 지금 왜 떨어져요?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코인 시장은 조금 외면받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따라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반등 나올 것 같다가도 하락 추세에 맞고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물대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6월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자,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살짝쿵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크립토컨트를 보시면 거래소 보유량 상승, 매도 압력 상승이라고 나와 있고요. 채굴자 포지션 지표도 초록색 빵 끝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채굴자들이 판매하는 그런 양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을 하는 그런 장도 오는 순간이 찾아온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진입하실 때 어떤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냐. 이쪽에 매물대죠. 60K 그리고 56K 여기까지는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시겠고 이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락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그런 하락보다는 조금 얽혀있는 매수와 매도가 얽혀있는 그런 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맥시멈은 60K입니다. 60K가 오기 전에는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트코인이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가격대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업비트를 보시면 다른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하락한 거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작년 10월달 기억나시나요? 지금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년 10월달에 알트코인 담으셨던 분들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 찍으면서 거의 10배, 20배의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비트코인 시즌이 찾아오면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담아둔 다음에 나중에 또 비트코인이 2억원, 3억원까지 가는 그런 상승 랠리가 나와줬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망할 시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코인 시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똥코인 담아두셔야지 10배, 20배를 넘어서 1000백, 만 배 상승할 코인이 담을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상승 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근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1,00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코인 여러분들 2021년때는 놓쳤다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계 민코인 테마 보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코인, JP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 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 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요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만 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점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하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